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이재명이 정치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원서를 썼는데 무려 그 숫자가 1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문재인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씹었죠 아들 문제로 씹죠 살아났는데 말이죠 민주당 의원 100명이나 이재명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살아난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무죄받고 살아나고 말이죠 물론 20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에서 유죄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100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썼다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탄원서를 쓸 때에는 대개 쓰는 사람들이 피의자로 고발되어 있는 사람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건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반 의심에서 탄원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은 이 사람은 꼭 살려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마음에서 탄원서 작성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심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무슨 범죄 의혹을 받는 이런 사건으로 수사가 됐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민들의 정서 통방예의지구이잖아요 자기 형수에 대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한 것이 이게 동영상으로 다 떨어지고 녹음해서 돌아다녔잖아요 녹취 내용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정치적 여부를 떠나서 실망이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1심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형사사건 소지가 있는 것들도 이건 유죄를 받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심을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오늘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28명입니다 128명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99명이 탄원서에 딱 이름을 올렸고요 그중에 한 명 100번째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게 99 플러스 1이 된 건데 박지원 의원은 옛날 같은 당 있을 때 굉장히 가까웠고 이래서 이번에 자기가 올렸다 올렸는데 올릴 때 내가 100번째라고 하더니 진짜 100번째가 맞았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론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28명 중에 100명이면요 프로테칩은 80%가 넘어요 그 얘기는 민주당 의원 중에 여기 사인 안 한 사람은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100% 다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거로 사실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들 문제 거론하면서 말이죠 영리를 건드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99명이나 탄원서의 재판 과정에서 서명을 했다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고요 또 당대표 이해찬는 이재명과 매우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안희정, 이재명, 문 대통령 이 세 명의 트리오가 대선 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대선 끝나고 나서 안희정하고 이재명 지사는 반드시 다음에 차기 백권 주자의 한 사람이 틀림없다 이랬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이미 물거우핑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이렇게 수사를 받으면서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동인이 작동이 돼서 살아나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탄원서를 냈다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탄원서를 낸 상태에서 1심에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운 좋게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고 나니까 이재명 지사가 감사의 전화를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 돌린 내용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인사를 전해왔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 지사가 지난 16일 1심을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먼 길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 길로 가자 앞으로 큰 길 가자는 게 대선 밖에 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내년도 총선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재명 지사 도지사가 2018년도에 당선됐으니까 22년도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럼 22년은 대선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맞물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큰 길이라는 것이 이미 도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백을 다시 나가는 것을 손잡고 큰 길로 가자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건 대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미 대선 주자로 뛰었고 완주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아 벌써 이제 대선에 몸풀기를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간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말하자면 뉴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선 주자가 국민의 인기 지지를 얻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모든 대선 주자 후보군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단연 1위가 그동안에 보는 이낙연 현 총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2, 3, 4위 중에 항상 이해명 지사가 랭크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큰 길로 가겠다 그리고 이 여론의 상당한 어쨌든 간에 범여권의 후보자로서는 선두 랭킹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이렇게 몸풀기 했다고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언론의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몸을 푸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재명의 영린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해경군 김씨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한번 제가 그 트위터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해경군 김씨 이재명의 부인으로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 눈물 가상합니다 화이팅 근데 더 심한 말도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지금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보자고요 자살한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대통령병 걸린 넘보다 나으니까 대통령병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는데 사이가 좋을 리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달려간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청와대 레임독이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 이낙연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로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전용기도 막 내주고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부분인데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 같아요 이낙연 아니다 문재인 지금 실정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총선에 질 수도 있다 그리고 총선 공청권은 지금 이재명과 제일 친한 이해찬이다 이재명을 돕자 또 이해찬도 이제 넌 끝났다 난 이재명 대통령 만들 거다 뭐 이런 세간의 의혹들이 사실로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 탄원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지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도 왜냐하면 수사를 받으니까 당연히 정치생명 끝났다 차기 대권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이제 확실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조성되기 시작을 했고 또 수도권에 지역구를 준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지사가 출마한 다음에 다음에는 제대로 지원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이미 이제 사라지게 됐고 레이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제 박원수 시장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에 1, 2, 3등으로 랭크되는 사람들 말고서도 이 다크호스가 있는가 봐요 그렇고 심상정 전 의원 있잖아요 정기당 이 사람까지도 여권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언론보다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아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1, 2, 3등 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또 여권 내에 의견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지사가 무려 100여 명의 의원으로부터 탈원서를 받았고 이 탈원서에 대해서 감사 전화를 하면서 덕담과 함께 앞으로 손을 잡고 큰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대선 레이스에 확실하게 들어섰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대선 주자, 확고한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당선 단시에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또 그것이 지지자들에게 인식을 깊게 줬는데 지금 문재인, 이재명, 노무현, 김대중 뭐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어쨌건 상황을 잘 돌파해서 대선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총선, 아니 그 이전에 공청 과정에서 문재인의 힘은 크게 떨어질 것 같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청 개입했다고 또 2년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엔 찍소리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가 대통령이 이 사람 찍었어요 이러면 깜빡 가야 되니까 이야, 문재인 앞으로 정말 정말 힘들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답보상 때 또는 하강 추세에 있잖아요 만약에 하강 추세가 더 가면 현 정부하고 같은 동중 입장을 보이는 후보는 점수 받겠어요? 당연히 점수 못 받죠, 국민들한테 그러다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현 정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예를 들어 DJ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을 세워서 국민들의 인기를 받았듯이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띌 경우에는 말하자면 여권의 분열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야당처럼 싸웠습니다 여당 내의 야당이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각을 세워가면서 이재명이 작전을 그렇게 세우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눈치를 까고 지금 말이죠 이재명에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